이번 시간은 정보보안과 보안기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보안과 보안기법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자주 보시고요 또 자주 연습하셔야지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범죄의 데이터 침입 형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가로막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보의 전달을 또는 정보의 흐름을 흐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흐름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갈 텐데 이 흐름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인터롭션 영어로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롭션 가로막기라고 하는 거 정보의 전달이나 정보의 흐름을 가로막는 행위가 가로막기 좀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럼 가로채기는 어떨까요? 가로채기는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에서 B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갈 때 이 가는 도중에 이 부분에서 도청을 하거나 몰래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로채기입니다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터셉션이라고 하는 거죠 가로채기 그래서 영어로 알아두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로채기라고 하는 건 중간에 그것을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바로 가로채기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조 또는 수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가받지 않은 자가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여서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modification이죠 modification, 변조, 수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조가 있는데요 이 위조는 인가받지 않은 자가 시스템에 틀린 정보를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속여서 기록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A가 데이터를 보내고 B가 데이터를 받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B가 받아 봤더니 누구한테 온 걸로 보이냐면 C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치 다른 송신자인 것처럼 바로 다른 송신자 A가 아닌 C라고 하는 다른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꾸미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바로 위조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위조라고 하는 건 fabrication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또는 수정, 위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대해 잘 나오는 내용이고 각각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워드라이빙,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타인의 무선군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워드라이빙을 한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안의 구체적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킹이 있는데요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다른 컴퓨터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킹과 크게 또 뭐가 있냐면 크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똑같이 고의로 침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해킹은 침투만 하고 그것을 보거나 이런 정도로만 하는 건데 크래킹은 뭐냐면 파괴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바로 크래킹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또는 통신망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 크래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해킹은 고의로 다른 컴퓨터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거나 뭐 같은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것은 해킹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활성화되어 잘못된 동작을 유도하거나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 그래서 숨어 있다가 라는 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죠 왜냐하면 우리 트로이 목마의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목마에 숨어 있다가 성을 점령한 거죠 점령한 거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도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숨어 있다가 얘가 동작을 할 때 그 시스템을 잘못되게 동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 우리가 분산 거부 공격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디도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죠 이 시스템에 어떠한 사람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계속 접속을 하는 거예요 무차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 계속 땡땡땡 계속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통신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디도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건데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해서 즉 좀비 PC나 이런 것들을 PC들을 이용해서 특정 서버의 대량으로 데이터를 집중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트래픽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통신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통신에 양이 있기 때문에 일정 양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접속하고자 할 때 접속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해하는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디도스 공격이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 대의 장비가 특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도어 백도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뒷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몰래 문을 만들어 놓고 몰래 그곳을 통해서 침입하는 거죠 해커의 침입 경로도 사용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백도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백도어를 AS 목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불법적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스포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속임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눈속이는 것을 스포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스포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그러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검증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바로 스포핑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니핑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스포핑, 스니핑, 피싱 이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디도스, 해킹 이런 것들 사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훔쳐보는 것이에요 훔쳐보는 것, 아까 뭐하고도 비슷한가요? 몰래 훔쳐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바로 가로채기죠 가로채기, 인터셉션이라고 하는 것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스니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싱, 낚시를 한 거죠 이것은 가짜 메일을 보내서 또는 스미싱, 가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문자를 보내서 예를 들면 특정 은행인 것처럼 메일을 보내서 그 링크 걸려있는 웹사이트로 내가 들어가면 실제 은행인 것처럼 나는 거기서 다 작성을 하고 예를 들면 예금, 송금을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사이트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정보로 빼내가는 형태가 바로 피싱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키로거 키로거 같은 경우는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러한 것을 바로 키로거라고 합니다 정보 보완의 보완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인지 정확한 사람인지 인가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접근 제어 말 그대로 접근 제어를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어떠한 침입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는 것을 바로 침입 탐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불법적인 공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가받은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은 사람만 예를 들면 어떤 보완이 걸려있는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그 보완을 알고 있는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김일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결성 완전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죠 정보 정달 도중에 정보가 훼손되거나 또는 변조되거나 또는 수정되지 않고 인가받은 자만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인 방지 부인 봉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메일을 송수신 해놓고 메일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고 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송수신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나중에 증명함으로써 메시지의 송수신에 대한 사실을 부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인 방지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라고 있는데요 방화벽 Firewall 이라는 거죠 방화벽은 바로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해서 그것을 보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부분이 바로 방화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은 봉쇄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스팸 공격이 들어오면 방화벽에서 차단해서 방화벽 안쪽의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을 세우는 거죠 다음은 프록시 서버인데요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서버가 그냥 바로 클라이언트가 바로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뭐를 놓냐면 바로 프록시 서버를 놓는 겁니다 프록시 서버를 여기다가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쳐간다는 얘기죠 얘가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에 있는 서버는 인터넷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그냥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PC와 인터넷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리 서버다 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프록시 서버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 서버에는 어떤 보안이나 관리 규제나 또는 캐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HTTP나 또는 FTP, GOPER라는 이런 프로토콜도 같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방어벽 기능도 담당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프록시 서버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관련 것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이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만큼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 공중에게 발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바로 공표권이다 라는 거 발표를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공표권이라는 거죠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배포는 원작품을 또는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여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배포권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죠 영화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또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다른 나라로 갈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가를 받고 양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배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CJ 같은 경우 또는 롯데 이런 데서에서 영화 같은 걸 배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서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전송권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복제라고 하는 것은 사진, 인쇄, 복사, 녹음, 녹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복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예요? 다 저작권법을 통해서 해야지 그냥 무단으로 하게 되면 다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이라고 하면 저작물을 일반 공중위 수요를 위하여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발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 복제권과 공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알아둬야겠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그것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복제권과 공영권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이건 잘 알아두세요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때부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저작권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 후 70년간 존속을 하고 역시 살아있을 때는 계속 존속을 하는 거고요 사망한 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라는 얘기고요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 후 그래서 70년간 존속된다 그래서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 초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 뭐는 산정하지 않는다? 초년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해부터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헌법이나 법률이나 조약이나 명령, 조례, 규칙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률이라든가 관공서에서 발행한 모든 것들 또 이런 절차들 어떤 의결이나 결정 등은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또 국가지방, 단체 또는 국가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시사보도는 이건 저작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만 전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건데요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나 규약이나 그것에 대한 해법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을 보호받을 때도 저작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재판 절차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 그런 자료를 목적으로 입법이나 행정의 어떤 목적으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이나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이것도 역시 저작재산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학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중고에서 이용하는 교과서용 도서에 이러한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 부분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것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상 또는 개인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식별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부시켜서 식별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것만 알고 있어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나 견해 이런 것도 간접적인 정보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견해하거나 어떤 의견을 낸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데서 발설하거나 다른 데에 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같이 한번 알아보죠 수집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건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정보 동의에 사인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은행가도 그렇고 어디 서명 같은 거 할 때도 역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및 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이런 조치가 미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부분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 받은 것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 또는 부당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거 계열사나 자회사나 패밀리 이런 데에도 함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회원탈퇴에 요구하는 데에 불응할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파기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파기하라고 했는데 파기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서 정부가 이용되고 제공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의했을 때만 그것을 제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싫다라고 하면 제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개인정보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니까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영상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위치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동성이 있는 물건, 휴대폰이 되겠죠 대표적인 건 휴대폰이나 또는 태블렛, P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가 뭐래요 위치정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법이나 또는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바로 이런 것들이 위치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그런 접근 통제 장치를 한번 보면 침입차단 시스템, 바로 방화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침입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정보가 유출이 있는지 탐지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바로 뭐냐 침입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침입차단 시스템과 침입탐지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바로 침입방지 시스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간단히 알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 먼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라 라는 거고요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특수문자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특수문자까지 해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보통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비밀번호가 거의 모든 사이트가 그냥 하나의 비밀번호로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면 예를 들어서 나의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내가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다 뚫리는 거예요 되게 좀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비밀번호를 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3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A라는 사이트에는 A라는 비밀번호를 B라는 사이트에는 B라는 비밀번호 C라는 사이트에는 C라는 비밀번호 이 3개를 돌려가면서 쓰세요 물론 이 3개를 가지고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거 있긴 하지만 2, 3개는 같아도 나머지는 안 뚫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혹 비밀번호가 3개를 쓰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3번 안에는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이나 윈도우즈 보안 패치를 이용하는 거 바이러스나 해킹당할 수 있는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보안 패치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회원 가입은 주민번호 대신에 아이핀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거나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P2P 공유 폴더에다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금융거래는 PC방에서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PC방에 내가 인터넷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PC방에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것이 왔는데 그 링크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클릭하거나 그런 메일들은 아예 들어가지 말고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급하면 또 보내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침해를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암호화기법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비밀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개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밀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쇠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한 개예요 이 한 개로 열고 잠글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공개키는 열쇠가 두 개예요 열쇠가 두 개인데 얘는 여는 키가 있고 열기를 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고 닫기를 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다고 하죠 잠그는 키가 하나 있다고 하죠 각각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비밀키는 열쇠 한 개로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공개키는 잠글 때 따르고 열 때 다른 키로 각각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가 느리죠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열쇠가 한 개니까 단일키잖아요 단일키 기법으로 알고리즘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다 아니면 열쇠 한 개로 열고 잠그니까 간단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열쇠가 두 개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번거롭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호키와 복호와 키가 같다 열쇠가 한 개니까 암호키와 복호와 키가 같은 거고요 열쇠가 다르니까 암호키와 복호와 키가 다른 경우죠 서로 여는 열쇠가 따로 있고 닫는 열쇠가 따로 있으니까 사용자가 증가하면 관리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할 키가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는 사람 따로 있고 닫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용이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송수신 측이 미리 약속된 키로 암호함이 복호화를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암호화를 해도 전송할 데이터의 용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호화를 해도 전송할 데이터의 용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암호화키는 공개하고 복호화키는 비밀로 하는 이런 방식을 한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비밀키는 DES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는 RSA라고 하는 방식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밀키와 공개키로 또는 대칭키와 비대칭키로 만들어진다 암호화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보안 프로토콜은 PEM과 PEGP가 있는데요 이 PEM은 전자우편 전송 과정에서 이것을 누군가가 변조하거나 탈취하거나 위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내용을 암호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호화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가 있어야지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PEM에 대해서 잘 알아 두시고요 이것은 비밀키와 공개키의 암호 방식으로 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PGP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받은 전자우편은 암호를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요 이 PEM은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좀 떨어지지만 사용은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보안에는 SSL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T, SEA, SHTTP가 있는데요 SSL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안 방법으로 비대칭형 암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RSA의 비대칭형, 그 다음에 SET 같은 경우는 금융안전거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SEA 같은 경우는 전자서명과 암호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SSL과 SHTTP의 단점을 보안하는 것이 SEA입니다 잘 알아 두시고요 SHTTP 같은 경우는 웹에서 안전하게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HTTP의 확장판이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 볼 텐데요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은 복제하고 은폐하고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부트 바이러스가 있고요 파일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에 감염이 되면 부팅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브레인이나 LBC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일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 COM이나 EXE라고 하는 이런 실행 파일이죠 이 파일이 감염이 돼서 실행이 안 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하고 파일을 전부 다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침입자나 나타스나 데킬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는 MSXL이나 워드 매크로 파일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죠 바로 유명한 멜리사 바이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라녹스, 로봇캅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바이러스 증상에는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게 하거나 부트 바이러스는 부팅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또는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한다거나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이상한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다거나 또는 디스크 볼륨 레이블을 변경해서 시스템이 자주 다운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게 하거나 처리 스토크를 느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바이러스의 증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통신망 등에 의해서 널리 퍼지는 것이 바로 원 바이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복제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보통 이 랜섬웨어에 걸리면 메일이 옵니다 내가 너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게 했는데 이것을 풀어줄 테니까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메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백신을 설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URL은 링크는 실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항상 이걸로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블로그나 또는 이런 모르는 사이트에서 그냥 다운받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정한 사이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자로는 백업이나 또는 외장하드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보면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복사한 소프트웨어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파일 전송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감염이 되고요 또는 첨부 파일을 열어봤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외장 디스크나 또는 USB 같은 이러한 디스크를 통해서도 역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다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만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인터넷이나 다른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검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한 거는 바이러스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자우편은 열어보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감염할 것을 대비해서 공유 폴더를 수시로 검사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안전할 때 주기적으로 백업한다 주기적인 백업을 해두면 바이러스에 걸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화벽을 설정하여 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방화벽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손산된 파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있고요 메모리의 상주에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바이러스는 V3나 로톤 안티바이러스 그 다음에 카스키퍼, 알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이러스의 유형, 파일 바이러스의 유형은 연결형 바이러스가 있고 기생형 바이러스, 겹쳐쓰기 바이러스, 산란형 바이러스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요 정보보안과 보안기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